진단과 수술의 위치 진단은 족관절을 찍고 있는데 불안정성이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 양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표시를 해서 수술을 결정할 거고요. 다만 마취 직전에 이학적 검사상에서 만성 족관절 활액망염 증상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약물 치료를 했는데도 호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관절경적으로 활액망 절제술을 함께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른 수술이 동반되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양쪽인지 없는지 이런 것도 같이 표기를 할 거고요. 여기를 보시면 사진을 설명을 드리면 족관절 만성 외측 불안정성이라는 것은 발목을 안으로 이렇게 꺾으면 이렇게 꺾으면 사진에서 보면 발목이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벌어지면 당연히 인대가 끊어진 거고요. 좀 덜 벌어지더라도 발목을 앞으로 당기면 발목이 쑥쑥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정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수술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 앞에 있는, 이 위에 있는 빨간거와 아래에 있는 빨간거와 손상을 받아서 그런데요. 이걸 전 거비인대라고 하고 이걸 종비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목이 접질리면 이 전 거비인대가 제일 많이 끊어지고 이 종비인대가 두번째로 이제 끊어지는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꼬매거나 이 두 개를 다 꼬매거나 하는 수술을 하는 거고요. 가끔 보면 이게 전 하방 경비인대라는 거에요. 전 하방 경비인대가 여기가 두꺼워져 가지고 여기가 흉터처럼 두꺼워진 분들이 여기에 통증을 유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두꺼워진 뇌를 잘라내는 수술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이건 바셋병병이라고 하는데 그런 수술을 하고요. 참고로 여기 보면 녹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이거는 후 거비인대입니다. 이거는 잘 안 뜯어집니다. 표시만 해 놓은 거고요. 발목 엑스레이를 찍으면 우연치 않게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이 비골이고 이게 경골인데 안쪽 복숭뼈, 바깥쪽 복숭뼈, 바깥쪽 복숭뼈, 아래에 작은 뼈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비골하, 보골이라고 하는데 수술할 때 떼냅니다. 이것 때문에 족관절 불안정성이 잘 유발되는 분들도 계세요. 이 거고라 비골은 대개 이 전 거비인대가 여기에 붙어야 되는데 따로 떨어져 있는 거고라 비골이 여기 있다고 하면 거기에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거를 하고 여기에 붙어 있는 전 거비인대를 여기에서 예일로 이렇게 봉합하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마취 직전에 이학적 검사상에서 만성화력망염 증상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관절경에서 화력망조차술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발목 관절 안에 만성화력망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관절경으로 구멍을 뻥뻥 뚫어서 발목에 구멍을 뻥뻥 뚫어서 관절경으로 보고 이런 화력막들을 제거하는 수술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하는 거고 증상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수술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요.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수술 과정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수술실 내에서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족관절 외측 직부잉대 불안정성 수술에 대한 설명이고 만약에 이 화력망염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런 족관절 관절경 화력망염 수술을 마친 후에 치과의 자세에서 수술을 시행하는데요. 치과의라는 건 앞으로 이렇게 바로 누워서 하는 게 수술이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수술하는 걸 치과의라고 하죠. 치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절개는 어떻게 하냐면 발목 관절 옆에서 보면 외측 복술병인데요. 수술하는 선생님들에 따라서 피부절개가 좀 틀려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절개를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표시한 대로 이렇게 절개를 합니다. 발목을 뒤로 확 제끼면 이렇게 주름이 생겨요. 이렇게 주름 따라서 절개를 하면 수술하고 나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지나면 흉터가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수술을 시행을 하고 피부절개를 하면 피부절개는 어쨌든 피부신경에 손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이 주위로는 감각이 좀 둔해진다는 거 남의사 같고 둔해지고 이 상황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것도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지나면 우리 몸에서 다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 보면 피부절개는 천비골신경과 비복신경에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절개 부위 앞에 보면 여기로 천비골신경이 지나가고요. 여기로 비복신경이 지나가는데 그래서 그 절개를 할 때도 그 신경이 손상 받지 않게 절개를 주의해서 잘 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피부절개 후에는 하방신전지지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임대도 아니고 힘줄도 아닌데 되게 얇은 막인데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막 또는 뼈를 둘러싸고 있는 막 이런 것처럼 아주 튼튼한 조직이에요. 얇은 조직 이걸 박리해서 나중에 또 이거는 추가로 덧대서 튼튼하게 하는데 이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하방신전지지대를 박리를 하면 그 안쪽에 관절주머니가 보여요. 안쪽에 저 깊은 곳에 안쪽에 그런 관절주머니를 잘 절개를 하면 전하방경비인대 랑 전거비인대 랑 종비인대 병변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인대인데요. 쭉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하방경비인대 전거비인대 종비인대 이게 여기에서 관절당을 절개하고서나 살짝 뒤집으면 이 세 개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개를 다 그래서 어디에 이상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또 비고라 부골이 있는 경우 아까 사진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비고라 부골이 있는 경우는 이것도 같이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비고라 부골이 있을 경우 이걸 제거를 하고 확인을 한 이 세 개의 전거비인대 종비인대 전하방경비인대 에서 병변이 있으면 잘 다듬어요. 잘 다듬고 깨끗하게 해서 봉합할 수 있게 한 다음에 뼈 이 비골이죠. 이 비골 뼈에다가 구멍을 뜨든지 아니면 나사못을 고정할 수 있게 터널을 내든지 해서 전거비인대 종비인대를 봉합사로 봉합을 합니다. 얘랑 뼈에다가 봉합을 하는 거 꿰매는 겁니다. 얘의 병변이 있는 것은 병변을 잘라내는 거고 얘하고 얘 전거비인대 종비인대 병변은 제거를 한 다음에 튼튼한 정상조직은 이 비골 바깥쪽 복숫뼈에다가 꿰매주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외측찌프인대 봉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대가 매우 가늘거나 약할 경우에는 인조인대 동종권 자가권 등을 이용하여 추가로 보험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조인대라는 건 이제 끝나팔이거든요. 좀 두꺼운 실 같은 게 있는데 안 놓는 실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걸 이용하던가 동종권이라는 건 제품으로 나와 있는 사람 사람의 이제 기부자가 준 그런 다른 사람의 힘줄 자가권이라는 건 본인의 힘줄 수술실에서 비골권이라든가 아니면 아클레스권이라든가 기타 다른 건을 조금 쪄가지고 조금 떼는 수가 있어요. 조그만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전거비인대라든가 아니면 종비인대라든가 이거는 봉합술이 아니고 재건술입니다. 대건술. 추가로 봉합을 재건술.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 이걸 봉합을 하는데 이 전거비인대 또는 종비인대가 너무 가늘거나 없어서 재파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될 때는 봉합술이 아니라 재건술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건 이제 가장 중요한 시술을 이제 했으면 인대를 하나 또는 하나 두 개를 봉합 또는 재건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하방신전 지지대를 외과 골막과 중첩되게 재봉합니다. 아까 제가 하방신전 지지대 아주 얇은 튼튼한 막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막이나 골막처럼 그거를 이 비골에다가 다시 땡겨서 꿰매줍니다. 그러면 얘가 튼튼해요. 안으로 잘 안 접히게 됩니다. 얘는 접혀요. 얘는 접히는데 얘가 안 접히게 하는 거죠. 덜 접히게 그런 다음에 피하지방 지방층을 봉합을 하고 그 다음에 피부 아래 조직을 봉합을 한 다음에 연부조직 피부를 봉합을 하고 피부봉합은 나일론 또는 의료용 테이프 피부본드 등으로 봉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수술 자체는 끝나는 겁니다. 족관절 외측 측근인데 불안정성 수술 후에는 반기부술을 유지하다가 수술 후 3에서 7일 정도 경과 후에는 부종이 가라앉으면 저 같은 경우는 뒤꿈치 개방형 팔자 통기부술을 바꿉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통기부술인데 이렇게 뒤꿈치가 다 보여요. 뒤꿈치 개방형 통기부술 그래서 저는 이거 수술이라고 해서 이거 가보면 바로 걸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튼튼하기 때문에 바로 걸으라고 하고 이거는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한 3일에서 일주일 이따 갔는데 어쨌든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몸무게가 가볍고 여성인 경우에는 3주 정도 하고요. 몸무게가 무겁고 키가 크고 남성 같은 경우는 한 4주 정도 합니다. 그런거 알고 계시구요. 그래서 반기부술을 했을 때는 살살 걸으라고 하고 통기부술을 걸을 때는 일반 보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저의 방법이고 의사선생님들에 따라서 그냥 일반 통기부술을 하는 분들도 있고 통기부술 하면 발목 운동을 못하잖아. 보조기를 해가지고요. 가벼운 보조기가 있어요. 보조기를 해가지고 이 운동을 바로 할 수 있게 하는 의사선생님도 있고요. 야 나는 그것도 싫어. 발목 보호되면 충분하지 뭐. 튼튼하게 했으니까. 해서 그냥 발목 보호대 발목 아대 같은 거 있잖아요. 감는 거. 그런 걸로만 유지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수술하는 선생님들의 각자의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절대 옳다 라고 설명드릴 수는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에 대한 수술이고요. 기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경적 만성 화렝막이 있을 경우에는 화렝막 졸제술을 이런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 수술하기 전에 먼저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수술 과장이요. 여기까지가 수술 과장이요. 여기까지가 수술 과장이요. 여기까지가 수술 과장이요. 여기까지가 수술 과장이요.